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벌써 8월입니다. 우리 방학 시작하고요. 충실하게 생활한 학생이 있겠지만 소수일 겁니다. 대우내 학생들이 이제 그 찡찡한 그 느낌 아 2주밖에 안 남았는데 뭐하지? 벌써 2주밖에 안 남았네? 딱 이 느낌일 거라고 믿어요. 제가 온라인 Q&A도 있지만 제가 정말 아끼는 제자 중에 한 녀석이 저한테 지난주에 개인 상담을 했습니다. 고 2 학생이었는데요. 선생님 저 영어 이제 점점 싫어지기 시작해요. 이 의미가 뭔지 알 거라고 믿어요. 그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뭐가 싫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딱 여러분 대부분의 얘기일 겁니다. 내신 공부 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성적 안 나오고 있고요. 둘째 모의고사 기준으로 보면 저 중학교 때 영어 그렇게 못한다고 생각 안 했는데 점수가 조금씩 떨어집니다. 저 영어가 싫어지기 시작해요. 또는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받았어요. 제가 곧바로 그 학생한테 말한 거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무슨 원론적인 얘기인 점수가 안 나오니 점점 싫어지고 점점 싫어지니 공부 안 하게 돼 있고 안 하면 더 떨어져.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우리 2주 남았어요. 부셔버립시다. 이거 없애는 거를 이제 우리가 목표를 두면 될 거 아니에요.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 없애면 돼요. 다시 말하면 성적이 올라가게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선생님 저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안 올라가요 라는 말을 했을 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다 똑같이 반응해요. 저도 포함해서 솔직히 말해보자. 너한테 열심히 인 거지 열심히 한 거 아니야. 라고 선생님들은 얘기해요. 그럼 이제 학생들은 반발합니다. 저 했거든요. 자 포인트가 있어요.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거였어요. 제가 이전 케이스트 혹시 보신 분들 기억나죠? 바로 앞에 고1, 고2 케이스트에서 여름방학 동안에 예습할 수 있는 실력만 쌓아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예습하면 점수 정말 잘 나옵니다. 이 케이스트를 바로 앞에 찍었단 말이에요. 혹시 그걸 안 보신 분들은 꼭 보고 이거 본 다음에 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그거에 연결돼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영어는요. 단어의 조합이 아닌데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단어를 외우면 단어 많이 외우면 영어 점수가 올라갈 거라고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시 한 번 더 드릴게요. 예시로 만약에 러시아어가 있어요. 지금 러시아어를 모른다는 전제하에 단어 20개가 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 말인지 혹시 이해될 것 같아요? 안됩니다. 단어만 기억나지. 하나 더 할게요. 중국어 한자예요. 한자 단어 내가 다 아는 단어가 있다고 쳐볼게. 쉬운 한자들이 있어. 20개가 쫙 나왔어요. 그게 문장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안될 것 같아요? 안됩니다. 우리말과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어순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외국어다 보니까. 근데 영어를 오해하는 게 단어만이 외우면 성적이 올라갈 거다? 아니요. 단어만이 외우는 건 기본이에요. 단어를 알아야 뭔가 해석을 하니까. 근데 단어를 그냥 무작정 무지성으로 읽으면요. 머릿속에 단어만 기억나고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고위 학생들은 절실히 느꼈을 것이며 고1 학생들도 이제 느꼈을 것이며 혹시 지금 예비 고1 학생이 있다면 이제 느끼시게 될 겁니다. 문장이 세 줄, 네 줄 길어지기 시작하면 단어만 기억나고 뭔 말인지 모릅니다. 뭘 없애야 돼요? 어순대로 해석하는 방법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 단위라고 하는데 끊어주고 묶어주고 있잖아요. 영어는 뒤에서 앞으로 후치수식 이런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말 구조에 없습니다. 어디에 가로 열고 어디엔 가로 닫는데 닫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아 이게 뒤에서 앞으로 뭐를 꾸미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러한 어순대로 끊어 읽고 묶어 읽어서 의미 단위별로 해석하는 건 일단 공부가 끝나야 돼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선생님 제가요 2주밖에 안 남았거든요. 딱 모평합니다. 2주 동안의 단기 목표예요. 그래 나 계약하기 전에 의미 단위별로 끊어 읽고 묶어 읽고 공부는 하자. 그래 단어 20개가 있으면 이 20개를 내가 내 무지성으로 그냥 상상하는 게 아니라 어순대로 해석하는 공부는 하고 들어가자. 그럴 때 앞에 케이스트 본 게 큰 역할 할 겁니다. 예습이 가능해지고요. 성적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런 학생 있어요. 선생님 저 그 단계는 아니거든요. 저 끊어 읽고 묶어 읽기 할 줄 압니다. 근데 제가 학교 시험이나 아니면 모의고사 볼 때 아니 왜 난 읽은 적이 있는데 답이 이거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분명히 읽은 게 아니 이 내용도 지문에 나온 것 같은데 아니 왜 답이 계속 3번인지는 모르겠어요. 왜 5번은 안 돼요? 그럼 이런 학생들은 뭐예요? 1, 2등급을 왔다 갔다 한 학생일 거예요. 보나마나 그쵸? 그러면 이 학생들한테 필요한 공부는 뭘까요? 제가 비유적인 표현을 합시다. 여러분 국어 문제 풀 때요. 국어 풀 때요. 혹시 지문을 풀 때 비문학을 풀어요. 눈으로 쭉 읽고 3번 찍어요. 아니면 지문 안에 있는 힌트 키워드에 동그라미 치면서 핵심적인 말이 동그라미 치면서 읽어요. 동그라미 치면서 읽어야 되지 않아요? 눈으로 찌르고 풀었다는 얘기는 이건 둘 중에 하나인데 국어 포기자던가 아니면 정말 국어를 잘하던가 수학합니다. 수학 4점짜리 문제 푭니다. 혹시 4점짜리 문제 푸는데 눈으로 쭉 읽고 수식이 움직여요? 지문 안에 문제 안에 있는 힌트 중요한 곳에 표시하면서 포커스 잡아요. 표시하죠. 제가 탐구하겠습니다. 탐구 문제 풀 때요. 눈으로 쭉 읽고 3번 찍어요. 아니면 지문 안에 문제 안에 있는 핵심적인 힌트에 동그라미 치면서 읽어요. 동그라미 치면서 읽죠. 아, 그럼 이제 제가 말한 일리딘금 일리딘금 왔다 갔다 학생들 아실 거예요. 국어도 심지어 수학도 탐구도 문제 풀 때 지문 안에 키워드를 잡죠. 근데 영어는 가슴에 손 놓고 생각해 보세요. 안 하잖아요. 뭐예요? 눈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가 좀 되는 학생들은 눈으로 쭉 읽어요. 또는 가로 열고 닫고 구문도 길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필자가 진짜 말하는 걸 놓치고 어디서 수시 5국을 어디서 읽은 적 있는 것 때문에 오답에 낚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우리말로 한번 해볼게요. 탐의 아들이자 제인의 아들이고 마이크의 형이자 제니퍼의 남동생인 탐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서정적인 시를 쓰는 시인으로 유명하다. 이거 영어 쓰면 세 줄이거든요. 지금 내가 말한 거 다 중요한가요? 아니죠. 탐스는 시인으로 유명하답니다. 다시요. 탐의 아들이자 제인의 아들이고 마이클의 형이자 제니퍼의 남동생인 수시 5국 탐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서정적인 시를 쓰는 수시 5국 시인으로 보어 유명하다. 탐스는 시인으로 유명하다의 글을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키워드예요. 핵심적인 뼈대를 따라간 능력인데 진짜 웃지 마시고 꼭 있어요. 학생들 중에. 다음 글에 대입하기요. 주제가 뭡니까? 할 때 읽은 적이 있는 거예요. 탐의 아들이 유명하다고? 진짜 답에다가 탐의 아빠의 자부심 꼭 나옵니다. 탐은 시인으로 유명하다 이래 주제여야 하는데 읽은 적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어디서 수시 5국을 탐의 아들이 제인의 아들이 아빠의 아들이 되게 유명하다고? 아빠의 자부심 이게 웃을 게 아니고요. 국어 풀 때 여러분 키워드 잡고 수학도 잡고 탐구도 잡죠. 영어를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 자기는 단어도 많이 외웠고 아니 해석도 좀 하는 것 같아. 근데 물어보는 거에 답을 못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다시요. 영어가 싫어지기 시작해요. 핵심이 뭔지 아시겠죠? 이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열심히 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무지성으로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막 때려 실어 넣은 거야. 자기는 이제 아 나 영화로 2시간 공부했어 라고 하는데 그렇게 성적이 올라가는데 도움되지 않은 2시간을 쓴 거예요. 영어당은 무조건 외우는 거 맞습니다. 많이 외워야 됩니다. 그래야 해석이 되니까. 근데 자기가 등급이 좀 낫다. 그럼 뭐예요? 의미 단위별로 끊어 읽고 묶어 읽어서 어순대로 문장 문장을 제대로 해석하는 공부를 해야 돼요. 자 내가 영어는 좀 되는데 그런 건 되는데 아 이게 1, 2등급 왔다 갔다 하는데 아 나는 이게 답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거 맨날 답이 이거라고 얘기하지? 찜찜하거나 불안한 학생들 키워드예요. 필자가 의도한 대로 글을 따라가는 능력입니다. 이런 공부가 영어 공부인데 아이고 그냥 전부 다 단어 외우면 영어 공부했다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주 남았죠? 제가 여러분한테 디스 걸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선생님 저 방학 시작하고 시간 많이 보냈는데 2주밖에 안 남았는데 뭐예요? 이런 마인드로 계약하면 진짜 2학기 또 고생한단 말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내가 2주 동안에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끝낸다. 이 목표를 잡으시기 바라고 그 2주를 충실하게 정말 공부했으면 2학기 때 학교 생활 시작하는 게 완전 달라집니다. 작은 성취들이 이루어져서 결국에 성공한 미래가 돼요. 다 들어본 말이잖아요.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 결국에 성공한 미래가 된다. 그래서 앞에 7월되고 쉴만큼 쉬었잖아요. 이제 놀만큼 놀았고요. 이제 쉴만큼 쉬었으니까 공부합시다. 2주 빡세게 달려서 2학기 때부터는 정말 찬란한 영어가 싫어져요가 아니라 너무 좋아졌어요가 되시기를 성적이 올라가서 제가 응원하겠습니다.